안녕하십니까. 동호의 미치다 진행자 박동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야간공습 진행자 유광수입니다. 제가 지난해 낚시의 저구성 황정호 프로님과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. 그때도 또 재밌는 추억거리가 돼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했었는데 흔쾌히 또 내주셨습니다. 진짜로 되게 좋아하는 동생인데 오랫동안 못 와봤어요. 너무 미안하고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를 해줘서 와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고 산골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를 우리 둘이 전세된 것 같아요. 오늘은 대결이 아닌 형님과 단둘이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늘 신한농을 만났어요.